너희들 요새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? 어떻게 생각하나요? 예주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?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이게? 예설아 요즘에 예설이 언니랑 싸워 안 싸워? 잘 모르겠어? 네? 아빠 보기에는 너희들 진짜 자주 싸우는데 아니 아빠 그게 자매의 포인트지 그게 자매의 포인트야?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라고요? 네 요즘에 너희들이 너무 자주 싸우는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로 모든 걸 대신해주는 하루살기를 한번 해볼거에요 숙제, 학원 이런 건 제외입니다 바로 시작할건데 보이나요? 지금 아빠 손에서 들고 있는 거? 양치부터 아 바꿔서 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언니꺼 예설이는 언니 해주고 자 대주는 예설이 해주고 자 이제 각자 양치를 해주세요 다 해 아 이제 너희들 사이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알아? 아냐?! 나 지금 포지 하는게 최고야ㅋㅋ 포지 하는게 최고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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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사이가 좋아보이네요 오늘 되게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아니야 아니야 수고 얼굴 자신 닦아주기 하하하 진짜 언니 좋아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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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갔다 응 다행히 가 알았어 안녕 안녕 학원에 다녀온 예콩이 영어학원 잘 다녀왔죠? 네 예설이도 미스러운 거 갔다 왔는데 예설이도 아니 아니 내가 대신 다 해줄게 아 아니야 이건 내가 할게 이거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이건 내가 할게 아니 아니야 그래 숙제도 예설이한테 한번 맡겨봐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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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제가 할게 언니 내가 가르쳐줄게 아버지 예설이가 가르쳐준다는데 가르쳐준다고? 가르쳐준다고? 2 더하기 2는 2 더하기 2 더하기 이게 뭐야 닭? 응 어 닭 뭐야 이거 이거 이게 단대 아니 안되겠다 이거 수확은 언니가 이거 그냥 혼자 해야겠다 수확은 본인이 푸는 걸로 오케이? 그래요 자 오늘 저녁 예주가 좋아하는 이거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많더라 아니 순대를 언니가 먹여줘야 되는데 순대를 언니가 먹여줘야 되는데 언니가 먹여줘야 되는데 아 앙 그치 예수야 언니도 아 좋아 좋아 뭐 먹고 싶은데? 김치 줘야지 김치 줘야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그래? 근데 응 아 아 예수살이 젓가락질 잘한다 응 근데 한입에 넣어 조금만 조금만 하하하하 응 응 한입에 넣어 이렇게 일찍 일찍 בת 문 예설아 얘들아 이제 그만 놀고 이제 목욕해야 돼 목욕시간 다됐습니다 싫어 싫어 조금만 더 놀래 예설아 언니가 이거 해줄게 진짜 아니야 이제 빨리 씻고 자야 돼 너희 방학이라고 맨날 너무 늦게까지 놀고 싫어 방학이잖아 방학 방학 몰라 어 밤까지 노는 학기 그 방이랑 밤은 틀리잖아요 그 방이 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얘들아 너희들 빨리 씻어야겠다 진짜 엄청 깨져져야 하는데? 아 싫어 너는 서로 다 다 해주기잖아 그러면 머리도 씻겨주는거? 목욕하고 머리 다 각자 씻겨주고 각자 감겨줘야 돼 예설아 너 언니 머리 잘 감겨주고 몸 잘 씻겨줄 수 있어? 응 진짜야? 머리부터 감자 머리부터 이제 그만 놀고 빨리 고고 고고고고 고고고고 왜? 왜 그러는데? 무슨 일인데? 뭐야? 고고고고 고고고고 아 잠깐만 예설아 왜? 언니 비누로 머리 감으면 안되는데? 나 밑에 뭐 느끼는 느낌 나가지고 갑자기 비누로 하면 안되고 아빠 갖다줄게 예설아 잠깐만 기다려 어? 예설아 어? 이걸로 해야지 어?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보이나요 이거? 시나모롤이랑 크로미 아니야? 요한킴벌레에서 나온 그린핑거 마이키즈 프레쉬라는 건데 이 크로미는 예설이 거고 시나모롤은 얘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각자 이걸로 머리를 감겨줄 거예요 마음에 드나요? 네 자 크로미는 예설이 거 시나모롤은 얘 줄 거 시나모롤하고 크로미가 얼마나 준지 알아? 머리 감으면 두피의 모발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풍성한 거품이 엄청나온대 아 정확해 이거 거품 엄청나온대 봐봐 이거 시나모롤 지금 시나모롤이랑 크로미가 거품으로 머리를 감고 있잖아요 그쵸? 우와 그쵸 그쵸 아빠 장난하는 줄 알았어? 아니야 저거 진짜야 저거 진짜야 한정판 뭔지 알죠? 어 한정판으로 나온 겁니다 시나모롤하고 크로미가 콜라보한 그리핑과 마이키즈 프레시 제품은 우리 가족 모두 사용할 수 있대 엄마 아빠도 쓸 거야 아빠는 아빠는 하루는 시나모롤 하루는 크로미 이렇게 쓰겠습니다 빨리 머리 감고 나와 언니 비누 말고 저 시나모롤로 머리 감겨줘야 돼 알겠지? 요즘은 예설이 응 크로미로 머리 감겨주면 돼 알겠지? 나 크로미 어디 있어? 내가 크로미 예설이는 크로미 나도 머리 감고 나와 응 깜빡했어 머리 감고 나서 여기 보면 워시도 있습니다 아빠 시나모로 시나모로는 예주 거 예 크로미는 예설이 거 머리 감고 나서 워시로 몸 깨끗이 닦아주면 돼요 예 신나모로 시나모로 시나모로와 크로미 콜라보한 워시 제품은 식물 유래 성분 및 불필요한 성분 최소화로 순하고 산뜻한 목욕과 보습 기능까지 있대 보습 기능이 뭐야? 보습 기능은 뭐냐면 예주 지금 자다가 얼굴 긁었잖아 지금 보습이 안 돼서 그래 보습 기능이 있으면 그렇게 자다가 긁거나 하지 않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요 보습 기능이 있으면 빨리빨리 씻을 해 아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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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알았어 설명이 길었지? 그래도 설명을 해줘야지 좋은 기능과 보습 기능 이런 거 좋은 점들을 설명해 줘야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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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끗이 씻고 나와 응 응 설레이드다 응 응 응 응 응 여기 진짜 부대부드라고 여기 진짜 부대부드라고 진짜 겁이 많이 나요 응 이렇게 할 거야? 응 루션 발라야 되는데 너희들에게 또 준비된 루션이 있습니다 짜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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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미는 예설이꺼 시나모로는 예수꺼 예수꺼 보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으로 피부에 부담을 덜어서 얼굴 및 몸 전체에 사용 가능하다 시나모로이랑 크로미 로션으로 서로 잘 발라서 피부 촉촉하게 해줘 아빠 누가 발라? 내가 내가 그럼 서로 바꿔야 되잖아 어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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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발라줄게 내가 먼저 우와 아빠 진짜 느낌 되게 좋아 사랑해 아빠 먼저 봐 아빠 먼저 봐 아빠 먼저 봐 그러네 쫀득쫀득해 보여 아빠 아들아 어디다 아유 뭐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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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따가운데 민설이는 입술이 터서 닦았다 그러네 진짜 촉촉해진 느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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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 모든 걸 대신해주기를 했는데 뭔가 갑자기 사이가 엄청 좋아졌네요 저희 안 싸울게요 오늘은 비록 하루만 했지만 만약에 다음에 또 싸우면 어떡하나요? 다음을 싸우면? 응 열흘 동안 서로 모든 걸 대신해주겠다 너노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희 이제 사이좋게 지낼게요 아버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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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